26. 커피 생콩에 함유된 유리 아미노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커피 생콩의 함량은 약 0.3에서 0.8%로서 배전 콩 향기의 형성에 중요한 성분이다. 2. 일부 아미노산은 배전 중 쓴맛 성분과 결합하여 갈색 색소 성분으로 변화된다. 3. 로브스타종의 경우 미숙한 콩과 성숙한 콩의 함량이 비슷하다. 4. 커피 생콩에 함유된 유리 아미노산은 배전 과정 중 거의 열분해로 소실된다. 정답은 3. 로브스타종의 경우 미숙한 콩과 성숙한 콩의 함량이 비슷하다. 27. 커피를 볶은 후 커피의 볶음 상태를 확인할 때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은 1. 볶은 커피의 색깔 2. 볶음 커피의 팽창도 3. 커피의 종류 4. 볶은 커피의 수율 정답은 3. 커피의 종류 28. 배전 과정 중 생콩의 수분 함량에 따라 배전 과정 중 배전 조건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어하여야 할 중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1. 배전 온도와 시간 2. 열풍 온도와 콩의 표면 온도 3. 여론의 종류와 가열 방법 4. 열의 조사 및 전열 방법 정답은 3. 여론의 종류와 가열 방법 29. 로스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로스팅을 하기 전 로스팅 머신은 강한 화력으로 빨리 예열시켜야 한다. 2. 로스팅 전 생두의 수분 함량, 조밀도, 수확연수, 가공 방법 등을 점검한다. 3. 로스팅 머신의 특징에 맞게 투입하는 생두량을 조절한다. 4. 로스팅하기 전 로스팅 포인트를 결정한다. 정답은 1. 로스팅을 하기 전 로스팅 머신은 강한 화력으로 빨리 예열시켜야 한다. 30.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중강볶음의 커피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물의 온도가 92도씨라면 다음 예문에서 추출물 온도에 적절한 조절 원칙은 1. 중강볶음보다 약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약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2. 중강볶음보다 약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도 약간 낮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3. 중강볶음보다 강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도 약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4. 에스프레소 추출은 볶음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로 설정해야 된다. 정답은 1. 중간 볶음보다 약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약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31. 댐퍼의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 1. 은피를 배출하는 역할 2.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4.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정답은 4.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32. 다은중 커피 복귀에 있어서 첫 번째 파열음이 일어난 직후 커피의 상태로 적합지 않은 것은 1. 표면에 주름이 생겼다 2. 은피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3. 오일이 나오기 시작했다 4. 고소한 냄새가 나며 신맛이 강하다 정답은 3. 오일이 나오기 시작했다 33. 다음 배전된 커피콩의 향미 성분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배전 과정을 거치며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 2. 생두에 당분, 유기산, 카페인, 무기질 등이 화학 반응하여 신맛, 단맛, 쓴맛, 떫은 맛 등을 생성한다 3. 로브스타종보다 아라비카종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4.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트로 배전이 진행될수록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4.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트로 배전이 진행될수록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34. 볶은 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의 주성분은 1. 탄산가스 2. 질소가스 3. 산소 4. 일산화탄소 정답은 1. 탄산가스 35.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로스팅 단계는 1. 시나몬 로스팅 2. 미디엄 로스팅 3. 이탈리안 로스팅 4. 하이 로스팅 정답은 3. 이탈리안 로스팅 36. 에스프레소 추출 시 물량을 감지해주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 1. 압력 스위치 2. 온도 센서 3. 플로우메타 4. 전자벨브 정답은 3. 플로우메타 37. 커피가루의 팽창이 원활하여 뜸들이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추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드립 방법 중에 바디감이 좋아 중양감 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드립 방식은 1. 메리타 2. 카리타 3. 고노 4. 융 정답은 4. 융 38. 에스프레소 필터 바스켓의 깊이와 추출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1. 필터 바스켓의 깊이는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필터 바스켓은 깊이가 깊을수록 정확한 작업이 쉽고 사용하는 커피의 양에 적절한 좋은 맛을 내기도 쉽다 3. 필터 바스켓은 깊이가 깊을수록 정확한 작업은 쉽지만 사용하는 커피의 양과 비례하여 좋은 맛을 내기는 어렵다 4. 필터 바스켓의 깊이가 깊으면 정확한 작업이 어려우며 사용하는 커피의 양과 비례하여 좋은 맛을 내기도 어렵다 39. 커피를 4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 장시간 추출하는 방법으로써 향기를 커피에 그대로 담아둘 수 있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다른 추출법에 비해 물의 맛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출 방식은 1. 모카포트 2. 프렌치프레스 3. 이브릭 4. 워터드립 정답은 4. 워터드립 40. 에스프레소 추출 시 너무 진한 크레마가 추출되었다 다음 중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1. 물의 온도가 95도씨보다 높은 경우 2. 펌프 압력이 기준 압력보다 낮은 경우 3. 포터필터의 구멍이 너무 큰 경우 4.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정답은 3. 포터필터의 구멍이 너무 큰 경우 41. 추출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긴 시간 동안 추출된 커피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1. 짙은 갈색의 크레마와 하얀점 2. 얇은 층의 크레마와 검은띠의 형성 3. 강하고 쓴 신맛 4. 얇은 층의 크레마와 큰 거품 형성 정답은 4. 얇은 층의 크레마와 큰 거품 형성 42. 머신을 사용하여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순수한 물과 비교하였을 때 틀린 것은 1. 굴절률이 증가한다 2. 점도가 낮아진다 3. pH가 낮아진다 4. 밀도가 높아진다 정답은 2. 점도가 낮아진다 43. 다은중 필터 홀더의 보관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정답은 3. 44. 다음 추출 방식은 각종 투과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융드립 2. 페이퍼드립 3. 에스프레소 4. 프렌치프레스 정답은 4. 프렌치프레스 45. 일반적 핸드드립식 추출법으로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의 주의점이다 틀린 것은 1. 물을 붓는 위치를 계속 이동시킨다 2. 필터에 물을 직접 붓는다 3. 물은 가능한 커피가루와 가까운 위치에서 조심스럽게 부어준다 4. 드리퍼 안에 물이 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2. 필터에 물을 직접 붓는다 46. 다음 크레마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향기의 발산을 방해한다 2. 바로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에서는 더 두껍게 나타난다 3. 커피 추출 시나오는 악요질과 커피 오일의 결합체이다 4. 크레마는 샷그레스에서 3에서 3mm 정도 형성되면 아주 좋은 상태이다 정답은 1. 향기의 발산을 방해한다 47. 맛 좋은 레귤러 커피를 마시기 위한 적절한 요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한 번에 매입하는 양은 되도록 적게 한다 2. 즉시 사용하지 않는 커피는 냉장고에 보관한다 3. 커피를 뽑기 직전에 분쇄한다 4. 뽑은 커피는 약한 불에 데워 따뜻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4. 뽑은 커피는 약한 불에 데워 따뜻하게 유지한다 48. 다음 카페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이스 커피를 만들 때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넣어 냉각시키면 백탁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저온에서 잘 녹지 않은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의 복합체가 응집석출하기 때문이다 2. 커피의 백탁현상을 방지하고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의 복합체에 응집을 피하기 위하여 얼음에 뜨거운 커피를 넣어 냉각시킨다 3. 카페인은 6.2 섭씨 238도이며 물에 잘 녹는다 4.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맛을 나타낸다 정답은 4.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맛을 나타낸다 49. 추출을 위한 분쇄 방법 중 틀린 설명은 1. 선택한 추출 방법에 알맞은 분쇄 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2. 미분일수록 유효성분 추출이 용이해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3. 분쇄 입자의 크기가 균일해야 양질의 성분을 일정하게 추출할 수 있다 4. 적합한 분쇄는 양질의 원두, 적절한 로스팅, 올바른 추출법과 함께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은 2. 미분일수록 유효성분 추출이 용이해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50. 다음 중 커피 추출 시 사용하는 물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1. 정수된 물보다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와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 이산화탄소가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물이 좋다 4. 100ppm 이상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 좋다 정답은 2.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와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5.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가 나아 5.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가 나아 6.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가 나아 6.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가 나아 6.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가 나아